오늘 가져간 이 구성이 15병에 2병을 더 12병에 5병 더 이렇게 가져가면 17병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17병이면 자그마치 그 귀한 정관장의 농축액을 1700g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. 네. 제가 농축액 1번 보여드릴게요. 이 농축액을 기존에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약간 입맛에 쓰거나 쌉싸름한 향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이 정옥고로 바꿔두시고 난 다음부터는 농축액이 이렇게 먹기 편해도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셔서 이 제품 자체가 정관장의 많은 제품 중에서도 유독 인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옥고는 물 없이 드시는 거예요. 그냥 간단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농축액 끝까지 다 먹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스푼도 하나의 병마다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제가 물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난 양입니다. 이만큼의 농축액을? 진짜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그대로 먹기 되게 편해요. 향 분명히 이 홍삼이 진한 향이 있는데 입에 감기는 맛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은 쓰지 않는 맛 살짝 도는 단맛이 있어서 더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꿀과 또 그렇게 궁합이 잘 맞대요. 맞습니다.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도요. 홍삼과 궁합이 잘 맞는 벌꿀을 애용해 왔는데요. 홍삼에 꿀을 첨가하더라도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흡수율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맛까지 제대로 잡아서 100여 명의 석박사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정옥고라서 아이들까지 잘 먹는 농축액입니다. 그나저나 이렇게 쉽게 먹었는데 제가 어떤 기능성을 가져가느냐 했더니 제 온몸에 오늘 필요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혈액의 흐름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밖에도 5가지 기능성 총 5가지 기능성을 물 없이 제가 먹었어요. 그 기능성을 정옥구로 만나시는 거죠. 맞습니다.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은요.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중요한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항산화까지도 사실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를 공격하면서 노화는 물론이고 질병을 생기게 하는 90%의 원인이 활성산소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대비도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기능성으로 5가지를 진한 농축액으로 매일 채워가실 수가 있으십니다. 농축액을 선택하시고 브랜드를 선택할 때 홍삼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왜 브랜드냐면 특히나 이 경관장은 29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총 7회를 하게 되는데요. 이 토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씨를 심기 전에 2년 그리고 씨를 뿌려서부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8년에 걸쳐서 무려 290여 가지 안전성을 철저하게 7번이나 이만하게 까다로운 품질 관리가 되는 게 많지 않죠. 맞습니다. 또 290가지 항목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. 6개 분야 국제시험기관 인증을 통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 검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가실 겁니다. 8년 동안 7번에 걸쳐서 290가지를 매번 매번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제품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곳이 정관장입니다. 네. 3회 많은 유용성이 소개되고 그 유용성 때문에 많은 브랜드가 나온다 할지라도 118년의 정관장에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농축액, 제조받은 그 농축액을 먹기 편한 방법에 정옥고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특히 이제 홈앤쇼핑에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. 할인과 10%의 정립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록들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